오, 아버님이 키가 크시네. 등과 어깨에서 아버님의 좀 나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근데 이거 한두 번 해보신 상식 아닌데요? 뭐해? 어? 엄마다. 고기 굴러. 고기? 어머나, 늦둥이 보셨. 고기를 이따고 해야지. 아니, 슈퍼맨에서 배워도. 어? 늦둥이네. 하여튼 내가 해주는 갈비 잘 먹더라고. 자기가 해주는 거 고기만 잘 먹어. 근데 저기 이분이 슈퍼맨, 제가 방송을 잘 안 받나? 어머나, 어머나, 점입 가격. 우와, 3대가 사시는구나. 아이고. 주인공이 나오는구나. 어, 누구야? 어머, 잘생겼어. 우와, 뭐야? 아니, 그 배우 김정은 씨 닮았어요. 아우, 진짜? 어머. 올해 6살인 이든이는요. 훈훈한 미소만큼 운동 실력도 훈훈한데요. 아우, 안 쌓길래요? 어머. 와, 스포츠맨이구나. 늦둥이라 운동을 많이 시키셨나? 어, 그렇지. 카메라 처음 보지. 또 낯설지. 하하하. 하하하. 안녕, 이디? 하하하. 희동이야. 인사도 잘 하세요. 우리 이든이 무슨 꿈 꾸고 잤어? 집에 이불 걷고 얼굴 대우고 진짜 그런 꿈 떴어? 이불 덮고 반길길. 역시 여섯 살. 다 여섯 살이구나. 우주로? 우주로 날라갔어? 할머니는, 할머니는. 아, 할머니? 어머나, 잠깐만. 그러면 4대가 살아요? 할머니는 2등이다. 맛있는 냄새 나네요. 잘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네. 맛있는 냄새 나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여기 공동체 묶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주거 공동체 이런 건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돌리 밥은 안 채셨나 보네? 사돌리 밥은 안 채셨나 보네? 아, 사돌리. 대박. 증조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사는 집에 친정 부모님까지 오신 거예요? 우와, 정말 대가족이네요. 어? 박성혁 누구예요? 박성혁? 안 돼, 안 돼. 아, 이 분이 진짜 슈퍼맨이시군요? 네, 슈퍼맨이 제일 느끼지가 났어요. 빨리 가자. 알았다. 누굽니까? 박성혁 누구예요? 박성혁.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뮤지컬 배우 민호 역시! 흔키와 훈훈한 외모는 물론 호소력 짙은 감정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깊이 감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그리고 뮤지컬뿐만 아니라 부류의 명곡에서는요. 최다 연승 올킬 역대 최고점까지 기록한 부류의 최강자이기도 합니다. 오, 뮤지컬 배우 민호 역시가 스페셜 슈퍼맨이셨군요. 흑암.